귀신 난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귀신입니다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? 음.. 청순한 스타일? 네 학교 다닌거야? 기억이 잘 안나 귀신이라서 그런가? 마스크야 마스크야 무슨 원안이길래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배회하지 모르니 악업을 행하지 않는게 중요할건데 니네 마스크 쓴 귀신 얘기 들었어 세희랑 닮았대 세희라는 애 알아? 걔 얼마전에 자살했는데 폰에 세희 사진 있어? 걔 워낙 싸가지가 없어서 같이 사는 시간에도 없을걸? 나라야.. 세희가.. 성희.. 어제 안들었대 왜? 귀신이라도 봤냐? 진짜.. 성희가.. 나는 그렇게.. 너 세희라는 애 왜 그렇게 된건지 알아? 아무도 세희가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 왠지 알아? 다들 세희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나.. 니가 누군지 알아 걱정마 내가 보여줄게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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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